유리 이거 훨씬 큰 애 아빠보다 내 손을 변화했잖아 어이 하하하하하하 느낌 이상해 아빠가 얘기가 된 것 같아 에이 어 여기 프리즈니네 음? 프리즈니 토네이도 토네이도? 예 토네이도 이즈컴이 으음 토네이도 토네이도 아아 아아 토네이도 토네이도 자연재해 자연재해 토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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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자연재해 톡톡톡톡톡 토네이도 휘휘휘휘휘휘 흔하니네 건물사람 할 끝없이 쓱삭 쓱삭 쓰러가네 지진 쓰나미 뇌오풀 요정우 모래폭풍 화산폭발 이런거 만나면 도망가 킬 괜히 옆에있다 하늘나라 딱 지진 쓰나미 네오 불 유성우 모래폭풍 화산폭발 안녕하세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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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입니다 나는 슈워드야 우리는 러블럭스 DJS 하고 있어요 자연재해 아! 토네이도! 지금 토네이도가 오고 있어! 와! 나 아빠 안에 있는데? 그 건물 안에 있는데 나? 오! 온다! 여기 봐! 이쪽으로 와 안돼! 설마 이 건물 무너지겠어? 안돼! 무너지겠어 설마! 오! 오! 어떤 사람들은 prison에서 도망칠 찬스를 못 찾았어! 나 아직 도망칠 찬스를 못 찾았어! 나 아직 살아있어!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도망가자! 아빠! 앞쪽으로 와! 오케이 오케이! 앞쪽은 많이... 어딨어 토네이도? 무서워! 앞쪽은 더 безопас이야! 오케이! 샤넬! 어디야? 예! 굿좋아!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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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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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블럭! 로블럭스의 비디오를 계속 보고 싶으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I'm waiting for the disaster! 예! 아까도 waiting for the disaster! 뭐가 올까? 뭐야?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아이고 밖에서 봐야지 뭐야? 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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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우는 뭐야? 썬덜 썬덜! What does it say? 썬덜 썬덜! Go in the middle? 어 네우입니다 야외진이나 고지대를 피하세요 높은데나 밖에 피해야돼 말도 안돼 나 이거 1층 가운데 있었는데 어 1층 가운데 있었는데 죽었다고 말이 되냐고 이게 1층 가운데 있었는데 딱 거기 말도 안돼 You have to go in a place where that's nothing where the where thunder don't go so often 그래도 그래서 2층에 있어서 아싸 좋았어 막 이랬었는데 말도 안돼 You have to stay downstairs at the middle of the stairs like I am You have to stay downstairs at the middle of the stairs like I am I was first floor 아빠 1층에 있었다고 I will not rather he die You have to stay downstairs at the middle of the stairs like I am I will not rather he die You have to stay downstairs at the middle of the stairs like I am 다음 맵은 로켓 발사 1층 나 로켓을 타보겠어 이번엔 로켓을 타보겠어 이번엔 로켓을 타보자 로켓을 타보자 로켓을 타려면 저기 올라가야되는데 일로 올라갈 수 있나? 일로 올라갈 수 있나?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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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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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로켓 탔어 나 로켓 탔어 네 앉았어 앉았어 이거봐 어훌 왓아 ingen이 được 슈헤우 도망가 슈헤우 굿 으아~~!!!! 왜? 왜?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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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나간다 샬로 저게 있네 여기 아빠 아빠 점심 further가야 응 제가 볼 수 있어 아빠 보여요 샬로 나도 알 okay 그리고 내가 볼 수 있어 와 진짜? 여기있어? 여기있어! 아직 안 죽은거야? 응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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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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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론 목아파 무슨 디제스터가 올것인가 다음에 무슨일이 벌어질것인가 어? 어? 장난해졌죠? 레이스트랙 레이스트랙 아빠 아빠 그랬는데 그의 디제스터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 아빠 깨끗이 깨끗이 이게 어떻게 지켜야 될지? 오케이 아..아..못 올라가 여기? 어..너..이거 못 올라가? 높아서? 말도 안돼 뭐야? 유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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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떨어지는 별 이건 어쩔 수 없어 떨어지는 별이야 그냥 우워 우워 땡큐 디자스터 디자스터가 샀어요 뭐? 디자스터가 샀어요 아냐? 아냐? 디자스터가 샀어요 여기 자동차가 왔어 내가 타고 있어야지 뭘까? 땡큐 디자스터가 샀어요 와..뭔나 제발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도대체? 와 이거 봐 안돼! 이 떠나긴 거야? 자 다음은 무슨 도시로 갑니까? 행복이 가득한 집 집은? 이거 새로 온다 사실 이게 안되어 이게 2번째다 아 저기 씻어 있다 씻어 슬라이드하고 그리고 집에서 2번째다 이 집에서 2번째다 점프해봐 밀 수 있어? 아빠 점프 못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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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우리 집 엄청 큰데? 이거 집이 2층짜리 집이 아닌데?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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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러면 왜 이러냐고 싶어? 우리 아직도 게임을 할 수 있잖아 follow me, I can't let you survive 오케이 어디 가? 이리와! 이리와! 지리 완전 다 녹았어 말랑말랑하게 그치? 예린 너무 큰거 아냐? 나의 크기로 변했어 오휴 우리 놈을 할 수 있어! 예! 우리 놈을 할 수 있어! 아빠는 이거 사실 좀 궁금해 안전은 뒷전 safety second? 애플 어데이? 사과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고? 아빠 이거 운전하고 싶어 야 너 나와! 야 너 나와! 야 너 나와! 오케이! 아빠 드라이빙 하고 있어 이거 차 뭐? 도전이 움직이는 것 같아 알겠어 뭐야 이거 추운거야? 아빠! 도전이 움직이는 것 같아 너가 물고 그리고 땅에 나갈 수 있어 뭐야 이거 잠깐만 도전이 움직이는 것 같아 모래 폭풍! 모래 폭풍! 도전이 움직이는 것 같아? 응 응 응 응 응 응 아빠! 어? 너의 트럭을 꺼내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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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했어 아빠 내가 놀아 어? 이거 안 날아오겠어? 아빠 내가 놀아오겠어 내가 놀아오겠어 내가 놀아오겠어 오우 모래바람이야 모래바람 아빠 나는 그녀를 꺼내야 돼 이게 반대쪽으로 날라가 왜? 바람은 이쪽에서 오는데 이렇게 날라가 그지? 응 저쪽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바람이 건물은 부지는데 우리는 못 대고 가? 우리 왜 안 날라가? 왜냐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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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날라가 아무도 안 날라가 아무도 안 날라가 네 그럼 내가 바람이 오우 샬롬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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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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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놀이 놀이동산 자 자유로드롭 타러 가야지 예 올라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예 풀아 만들려고 가야지 왜? Damn 떨어져 죽었어 어떻게 떨어져갔어 툴사미 높은 데로 올라가 높은 데로 높은 데로 올라가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올라가 높은 데로 올라가 높은 데로 올라가 아직 스나미가 안 보이는데 이쪽에 도는다 오오오 털 거기 있어? 스나미 간다 스나미 간다 바로 밑에 있어 오오오오 아빠 죽었어 와우 아주 높은 데로 올라가 그래 떨어지지마 아까처럼 와우 얘 되게 멋있다 뭐? 오빠 우리도 이제 옷 바꾸자 응? 저는 마음을 바꿨다 이제 이런거 말고 이쁜걸로 바꾸자 아빠 옷 사줄게 알았지? 지금 말고 약간의 웅도 형이 있어도 아디디 소금을 입고 이거봐 이렇게 윙도 번역이 있잖아 옌린 옌린 그리고 오니 2개? 음영만 산 거야? 오오오오 잘했다 옌린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주시면 로봇옥스 비디오를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착한기였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집 슥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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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어가네 지진 쓰나미 네오플 유성우 모래폭풍 화산폭발 이런거 만나면 도망가길 괜히 옆에 있다 하늘 나라 지진 쓰나미 네오플 유성우 모래폭풍 화산폭발 이런거 만나면 도망가길 괜히 옆에 있다 하늘 나라 지진 쓰나미 네오플 유성우 모래폭풍 화산폭발 이런거 만나면 도망가길 괜히 옆에 있다 하늘 나라